정찰기 돌립니다 찍히는데 아 찍혔다 샷건이 두개 그니까 그로자가 너프를 당할만한게 아니었는데 너프를 먹어서 웃기죠 좀 보니까 제작진들 의도가 그거라잖아요 그 그그그 파마스가 이제 너프댐에 따라 모두가 그로자로 몰릴 것을 예방했다 라고 하는데 이 새끼들 게임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아니 파마스가 너프당하면 램세븐 갈 일 있으지 누가 그로자로 써 정신 나간 것들아 게임을 좀 해봐 좀 어쩜 저렇게 생각이 짧지 하루에 좀 열판씩이라도 좀 해보지 직원들 시켜가지고 아이 권총밖에 안나오네 현상금 아까 살짝 두칸이었던 것 같은데 오다가 만해? 오다가 다른 애들 만났나? 그니까 그 중요한건 그거에요 얘네들이 지드게임을 안해봐요 지드게임을 몰라 그게 문제야 통계나 사람들의 그런것만 피드백이나 이런것만 그나마 들어줄야지 지들이 지드게임을 몰라요 왜? 뭐야 이거? 누구세요 넌? 어? 누구있네요? 너무 달달하다 저기탄 다음 목표를 확인했다 이거 파파샤라 잡을 수 있나? 으쌰 슬쩍 보고 다시 빼네 흐흫 흐흫 아아 유리창 너무 빨리 깬다 이거 제가 무장은 떨어지는거 먹으면 되니까 지역정찰 요청한다 뭐야 이거 현장에 무인정찰기 내가 이 건물에서 나오는데 둘 뭐야 오 오 들어갈게요 그거 잡으세요 드리겠습니다 잘린다 무인정찰기 재물을 바쳤으니 저를 살려주시는겁니까? 오 들어갈게요 그거 잡으세요 드리겠습니다 는 불하다 죽어 없어졌네 하하하 아 뭐야 여기 맛집이야? 저기 50초 있다가 무장 떨어지니까 아 근데 파파샤 쓸만하네 드랍템 오오오오오오오 씻 어으씨 또 또 또 또 또 왕관이 시작됐다 또 나한테만 지랄이야 아유 나한테가 그래요 맨날 아유 나한테는 죽기전까지 끝난게 아냐 이건 진짜 음모라니까? 이럴수가 없어 왜 나한테만 그래 맨날 이건 말이 안돼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이게? 이건 음모야 비켜 내가 운전한다 아 잠깐 이거 못참겠다 차권님 솔직히 성능이 더 쓰기가 편하긴 한데 이 재미있는거 못참아 내가 운전한다 저거 지금 검은 연기 나는거 맞죠? 그지? 비켜 내가 운전한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다 죽어라 그냥 비켜 내가 운전한다 이 멧돼즈같은 시키야 너도 죽여줄까? 아 아 하나가 있네요 상자가 자 진짜 잘했다 또 천탑이야 징글징글해 하나는 슬러그구요 하나는 용숨입니다 유령이긴 한데 이게 2층이네 기껏 올라왔더니 상공의 적 무인 정찰기 어디 뭐냐 괜찮은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냥이 이름 이브하고 아담이여 근데 우는거는 대부분 아담이여 쓰읍 뭐 쓸려고 무시하냐? 거 안쎄? 거 불리한데서? 오 이렇게 보니 좋아보인다고? 꼭 한번 써보세요 후회 안합니다 아까는 멀어서 좀 많이 맞았는데 가까이서 하면 두세 방에 갑니다 세 방이죠? 60m도 더 가까우면 두 방에도 갈 수 있다구 근데 탄속이 석궁급이니까 가말하세요 임쫄? 쫄? 쫄? 아 우라마 샷건 소리를 듣고 또 내빼네 근데 이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리긴 해요 이게 막 철컥 철컥 하면서 막 한발씩 이게 날라오는 이게 보통 슬러그 이거 맨정신이면 안쓰거든요 사람들 좀 유일무이한 소리긴 해 워존에서 매우 듣기 힘든 소리야 그쵸 전 맨정신이 아니죠 워존망령이라서 이런거 쓰는거고 어 정작 또있네 네 맞으면 억소리나요 이거 뭐야 소리나봐 맞으면 아무리 슬러그라도 해도 장거리는 아예 안되니까 함부로 시도하면 안돼요 막 저격 대용으로 써야지 크크루 삥뻑 하면은 바로 그냥 본인 뚝배기 날라갑니다 사거리가 멀어지면 데미지도 약해져서 어디까지나 근거리용으로 정찰기 돌립니다 찍히는데 아 찍혔다 짝권이 두개에 유령 뽑자 현 위치로 무정을 투하했다 맞으면 거의 뭐 내 창 다 튀어나오지마 소음 강화한다고? 고장 투하가 접근중이다 아 짓궈먹으러 갔네 벌판 싸움 되면 큰일납니다 대신에 장거리 싸움 아예 안돼요 아무리 슬러그라도 이거 맞아줄 바보는 없어 산속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탈하기가 좀 애매하네 자리가 가자 이건 기회야 갑바 채우고 제꺼 먹고 왔다갔다 하고 있을거란 말이지 워낙 지나갔고 가스가 가까워진다 새 안전지 여고로가 가스 가 가까워진다 새 안전지 여고로가 한쪽 면에 아예 장악을 해야돼요 안전하게 이기려면 안전하게 이기려면 그래서 이렇게 병적으로 계속 뒤로 보는거에요 남은 그 면적을 현 위치로 가스 접근중 예상치도 못한 전보가 저런데서 막 새금새금 기어 나올수도 있다고 막 그치 가스 가 가까워진다 아 아 아 아 어? 셋 굳이 트럭을 버리고 저기로 온다고? 어? 공속목표 표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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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